내 손 봐봐. 이게 바로 에메랄드를 부르는 손이다. 뭔 소리야? 더러운데 냄새나.. 어. 일루와! 에메랄드 일루와! 일루와 에메랄드 일루와! 냄새 나는데 도망갈 것 같은데? 에메랄드 기다려. 에메랄드 앉아! 오! 해골! 해골! 하이! 예예 지금 근데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 아 여기.. 다시.. 다시 통화하고 지금. 여기 운영자 막 써도 돼? 도박장도? 그.. 저 아니라니까. 아 선생님이 안 받으신다구요. 아 나 할 줄 모르다고요. 빨리 와라. 황마 혼난다. 와! 빨리 와. 으흐! 빨리 와. 형부터 할래? 오케이 나부터 할게. 오케이. 저 이거 무한이죠? 어 무한이야 무한. 예 저 5만원 빼주세요. 헉? 5만원이요? 예. 아니요 20판인데요. 한 판당 2판이에요. 20판. 아 아니야 형 좀 나눠서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형 한 판 나 한 판. 일단. 어 우리 2만원어치씩만 할까요? 돈 좀 많은데? 일단 2만원어치씩만 하는게 어때요 우리. 그래 그래 오케이. 일단 2만원 빼주세요. 할게요. 해봐. 오케이. 2만원이면 8번. 아 나 나 나 나. 아 태경아 너 생각이 똑같구나. 이게 꿀이라는거. 이거 최소 두배 벌리니까. 오늘의. 오늘의 헹구업 테스트할라고. 아니야 이거 이거. 최소 두배 벌려. 무조건. 이거 꿀이야. 오! 아닌가? 자 두판째 갈게요. 꽝. 아니야. 이게 무조건 쩐다니까. 잘봐. 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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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판 갈게요. 르르르르르르르르륵 January 15M. 푹. ckerDavid 이 fox 115M 있어서 카메라 르르도 한번 걸어주세요. 카메라 르르도 한번만 걸어주시면 안돼요? 카메라 르르도 . 오! 따야! 달라라. 달라라. 달려가 두 번. 랄랄라. 다섯 번 갈게요. 다섯 번.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제발. 제발. 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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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 철. XX 6번째 갈게요 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다 어? 어? 에미랄라이우 now 엠엘엘아이 엠엘엘라이우 엠엘엘 애메엘들 왜이렇게 잘 해? 봐바 이거 꿀이라니까 내 때... 이런건 대리로 해주내 아 이거 18번째하고 8번째 대리로 해줘 오케이x2 7번짼 꽀는데? 깔아깔아 깔아 absorbed 어? 아 뭐야 다이아야? 뭐야? 어디야? 에골 아 에골이야? 어? 아 그래? 오케이 베리 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이 도박 엄청 잘해 다이에일 철일 내가 이 도박 진짜 잘해 잘 봐 정말요? 타이밍 맞춰서 잘 봐 예 스티버걸 다이야! 스티버걸이라고 한 거 들은 거 같은데 아니야 다이야 스티버 하려고 들은 거 같은데 맞지? 예 내가 다이아 타이밍 알지 자 다이아 3번 걸렸고 에메랄드 한 번 철 한 번이에요 철 20개 다이아 83 24개 그리고 스티버 한 번 이 분 이미 빼 이미 빼셨네 넣어주세요 아 우리 운이 쩌네 이거 나..나는 한 판 한 판 왜 왜 꿀은 따로 있지 어? 자 잘 봐 이건 타이밍이야 다이아 걸리는 타이밍이 있어 스티버 아니 에메랄드 걸린 타이밍 스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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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에메랄드 여기 땅 멈춘다 스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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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하아 아까운 소리하고 있네 왜 한 칸 차인데 봤지 못 봤어 못 봤어 타이밍 있다 에메랄드 걸린 타이밍 있다 분명 있어 잘 봐 스티버 스티버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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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수는 그대 아직 에메랄드 엠 에메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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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사회하네 제법이 대법이네 어때 도박 좋아하지 조끓 나 더 할래 한 판 한 번 더 조끓인데 괜찮지 내가 그랬잖아 금 오케이 금 야 아무 생각 없이 깨야겠다 형이 눌러줘 한번 이 손 뭐야? 내 손 봐봐 이게 바로 에메랄드를 부르는 손이다 뭔 소리야 더러운데 냄새나 일루와 에메랄드 일루와 냄새 나는데 도망갈 것 같은데 에메랄드 기다려 에메랄드 앉아 오! 해골 어? 어? 2 블루팀에 대한 아니 우리 블루팀 마음 잘 알았구요 이게 운인데 왜그래 운인데 블루팀 야 빨리 빨리 보상이나 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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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호가 내가 완전 꿀도 박아 이거 있어 20개 20개 라고 해봤어? 아 그거 무자가 먹는거? 실망이야 그런걸 알려줘 끝이야 끊어 어디 그런걸 알려줘 도박 대박 도박의 신이다 만원 써서 만원 써서 한 15,000원 정도 벌었어 잘했지? 그게 신기해? 5,000원 번게? 에메랄드 우리 에메랄드 4개 킨거보다 아니야 지금 계산해볼게 팔고 7,200원 3,000원 벌써 1,200원 15,100원 와 내 계산이 정확했어 나도 에메랄드 봤어 에메랄드 또 잘했지? 만원 써서 5,000원 벌었어 어 15,000원 벌었어 어 그래? 네 에메랄드 11개인데 봐봐 이거 논두랑 계속해 큰일났는데 이거? 꿀 빨고 있나본데? 잠깐만 이경한테 전화했다 여보세요? 아까 대기자 있으니 태강님 먼저 해드릴게요 아 네 그래요 한번 넣는게 끝이죠? 네 끝나면 끝나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저 대기자입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왜 전화 안받아 어 무슨 아이 도박하느라 봤잖아 어? 도박하느라 아니 아니야 애들집 공격할편 했잖아 아이 뭔소리야 도박하느라 그럼 도박하느라 아 이거 도박 어 논두렁이 꿀인걸 나도 알고 있어 어? 아니 뭐 논두렁 뭘 꿀이야 실력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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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무슨소리야 실력이지 실력 그래서 어 정보 있어? 이거 몇하면 좋은지 어? 아이 몰라 몰라 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 흐흐흐흐흐흐흐 어? 그래서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어떤거? 아니 아니야 아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10에서 15 가 10에서 15 전화 그 어 번호 하나말 10에서 15 내가 말한거 안할거잖아 아니야 거짓말 하지마 내가 말한거 안할거잖아 10에서 15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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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뇌싸움이네 이거 제가 말한거 분명 안할텐데 이거 하나만 하나만 일단은 10에서 15 사이가 맞아 그니까 거기서 에이 그거는 랜덤이지 니가 알아서 하면 되지 12 어? 오케이 12는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12는 좀 안될거야 아 알았어 오케이 좀 많이 해야돼 어? 어? 아니야 아니야 12해 12해 원래 딱 처음 마음먹은대로 해야지 오케이 한번 해볼게 어? 한번만 해 한번만 그래 네네 일단 따다 두판이에요 두판이요 뭐 두판 다 막 감자하고 당근 해도 되죠? 네 감자 한번 당근 한번 이렇게 둘다 12 둘다 12요? 12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딱 감자 한번에 깨면 콰 뒤에 하나 어머 제가 먹었어요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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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게 꿀이네 예에 두판 다 따셨구요 아유 이게 꿀이네 하하 하하 뭐지 이거? 하하 하하 고상 3만원 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넵 아 우리 수출이면 아주 그냥 옐로우 공격해버린다 어 오케이 근데 지금 옐로우가 지금 어? 아주 막 응? 어? 막 응? 가비 입장에서 막 우리를 협박하고 그래?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어 나이스 샷 좋아 좋아 뭐야 레드 왜이래 응? 레드 우리 완전 감싸려고 작정했는데 이거 돈 모아야겠다 어 진짜? 어 다이아블로 다 써 그냥 어 다 해체해봐 하하 하하 자 저렇게 나오시겠다? 오케이 알았어 으흠 이렇게 나오시겠다 어 여보세요 아 왜 전화를 안 받으시나 아유 지금 태경이랑 전화하고 있었는데 아 지금 상점을 봤어요 응 어 우리를 완전 전면 선전포고를 하시겠다 아이 뭘 또 선전포고야 선전포고는 그냥 땅 산거야 이렇게 나오시겠다 우리 우리 지금 땅을 다 없애시겠다 에이 뭘 없애 없애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어 어 그런 못된 사람 아니야 어? 너무하시네 아이 뭐 오해야 거기를 가져가면 오해가 너무 높지만 우리 팀 땅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전면전으로 가시겠다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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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노란색 팀 땅 쪽 샀다니까 지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그리고 너네가 저번에 우리 쪽으로 먼저 치고 왔잖아 우리는 그냥 최소한의 우리 영역을 확보하려고 그런거지 내가 언제 내가 너네가 야 야 야 야 좌표 좌표 어 아 오케이 어 그거 야 좌표 좌표 야 좌표 좌표 달리자 예 상점 봤다고 그냥 그 얘기해 드리러 왔어요 어 알았어 마이너스 1335 238 1335 238 1335 238 1335 238 1335면 여기다 여기다 어 있자 이쪽인데 어 안돼 아 안돼 잠깐만 안돼 잠깐만 내꺼 내꺼 내 아이템 안 돼 안 돼 133 어디야 이쪽이다 나 이쪽에서 이쪽에서 죽었는데 이쪽에서 죽어 제발 내템 제발 내템 안 돼 저기 제가 먹는다 제가 먹는다 조용 조용 빨리 줘 빨리 내놔 빨리 내템 내놔 내템 내놔 내템 내놔 내템 내놔 으아 내템 다 먹혔어 내템 다 먹혔어 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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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내템 내템 내놔 내템 내놔 내템 내놔 내템 내놔 내템 내놔 내템 먹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별거 없긴 했어요 아 근데 내 스펀지 오토하지 스펀지 아까운데 이거 아 스펀지 7개 날렸는데 아 나 엠배라 어 도틴이 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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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죽었어 어디서 죽었어 어디야 어디야 그 바도 스폰이 어디야 아니야 소리 들렸는데 제발 오오오오 도틴이 철샛이었는데 제발 맞아 맞아 철샛이었는데 잠깐만 어 어디있어 여기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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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대박 대박 오 스펀지 7개 히익 아싸 도바 나 때려 나 때려 어 왜 때려 왜 때려 때리지마 때릴다 죽으면 어쩔 수 잠깐만 안가도 되겠는데 안가도 돼 안가도 돼 그냥 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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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 먹기 무사 다 먹었어 나 때려 나 때려 나 때려 아 스펀지 7개 대박 집에와 집에와 나 놀리러 전화하니까 탱이 오빠가 더 좋아하네 전화하고 올게 야 빨리 내 템 줘 야 빨리 내 템 줘 야 빨리 내 템 줘 야 진짜 줘 진짜 아 진짜 줘 템 주자 나 레벨 다 날렸어 28레벨인데 아이템 괜찮아? 아 빨리 내놔 내꺼 내놔 빨리 야 스펀지만 줘 스펀지 스펀지? 어 나 진짜 곡괭이 줄게 진짜 스펀지만 줘 아 근데 돈 그거 진짜 돈이잖아 돈이잖아 진짜 내가 잘 못했다 진짜 당연히 스펀지만 주세요 저기 할게 없어요 지금 나 레벨 날렸어 어? 진짜 뭐야 어떤거 7 7 7 거짓말 내가 방금 10위 했거든? 아이 그거 아이 그 숫자 난 스펀지 숫자가 7이라고 스펀지 스펀지 7개 빨리 아 진짜 줘 빨리 10에서 15 14 14 어 14 진짜? 어 14 아 일단 스펀지 줘 스펀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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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개라니까 7개 야 진짜 7개였어 진짜 아이 스펀지는 주자 나 다른 아이템 다 줄게 진짜 다른 아이템 막 곡괭이 인첸트된거 2개나 있었어 거기 아 우리가 먹었어? 섬손이랑 내구 효율 다 붙은거 있었어 거기 그거 줄게 아휴 힘내 어? 어? 한개 모잘라요 힘내 한개는 스펀지가 물먹어서 이걸로 변했어 아이 아이 무슨 소리야 야 빨리 한개만 줘 그건 돈이잖아 내 레벨 내 레벨 내 레벨 28 날렸다고 행운곡괭이 뽑아야되는데 야 그러면 어 내가 블루팀한테 돈을 받아야되거든 어 거기 나한테 빚을 줬어 근데 레드팀이 돈을 안갚아서 못갚겠대 어 빨리 갚아 어 알았어 알았어 일단 줄게 맞지? 어 알았어 나 괜히한테 3만원인가 밖에 없는데 힘내 야 진짜 어떻게 아 아 내 레벨 힘내 도박으로 많이 따아 알았어 어 안녕 어 어 어 내 또 내 또 안되겠다 여기 죽쳐야겠다 지금 광질 안해 이제 어떡해 나 지금 고뇌에 빠졌어 내가 볼 때 음 지금 우리가 우승하기 힘들 것 같아 아니아니 지금 레드가 우리랑 완전 선전폭을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 응 저기를 공격하면 레드가 아 옐로우가 무조건 우승하고 그렇다고 옐로우 공격하면 레드가 우승해 레드팀한테 집을 털어봐 우리 킹메이커 할래 우리? 어때? 우리 우리 본연의 우리 1,2차대로 돌아가서 킹메이커 한번 해봐? 눈이 좋긴 좋아하지 나 입 한번 털어볼게 갔다 올게 여보세요 내가 지금 저기 레드팀 땅 산거 봤어? 샀어? 어 한번 봐봐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심각한 상태거든 어? 이게 몇 개가 됐어? 이걸 보면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결국 우리 팀은 이번 주에 우승하기가 힘들어 잘 들어 내가 레드를 공격하면 옐로우가 우승하고 내가 옐로우를 공격하면 레드가 우승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뭘 아시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 내가 생각보다 착각한데 생각보다 착각한데 지금 여기서 내가 나살자고 더 늘리면은 레드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땅 개수보다 더 늘릴 수가 없고 그렇다고 레드를 공격하면 닌기가 우승하고 뭐야? 널 막았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태경아 뭔 소리인지 알겠냐고 잠깐만 막아버렸네? 야 태경아 내가 지금 너한테 한번 부를게 5만원 갚어 말어 5만원? 갚아 갚어? 그렇게 나오시겠다? 뭐야? 나 지금 땅 사는 거 보여줘? 그냥? 보여줘 봐 보여줘 봐 기뻐하는 거야? 어?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어? 뭐라 하는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왜? 뭐라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어? 5만원 안 갚겠다 그래서? 아니 지금 모든 걸 논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아 그래? 알았어 진짜로? 어? 진짜로 그렇게 나오시겠다? 어 일단 땅 사는 거 좀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사는지 보여야지 땅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어? 어떻게 살라고 그래 도대체 여길 사서 여길 막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걸 여기까지 이렇게 사면 이 땅이 다 따다다 사라지는 거지? 야 이거 이거 저 형 와야 되는데 이거 저 형 와야 되는데 이거 또 또 우리 우리끼리 또 낄끼들고 있었다고 뭐라 그런다고 또 여기 또 한 번 봅시다 좀 고민되네 어떻게 살지 으아악 반피정 왔어 반대치면 죽는데 아 뭐요? 그럼 살인이거든요? 일단 땅 땅 살래 땅 살래요 여기 땅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로 확고히 막아야겠다 아 저 형 뭐해 왜 안와 어 어 어 계속 도박만 하고 있었지 왜왜왜왜왜왜왜 땅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 왜 달라진 거 없다니 뭔 소리야 달라진 거 없는데 상점에서 안 봤어? 태경이가 어떻게 사는지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 상점에 상점에 뭔 소리야 지금 태경이가 1등이야 어 1등이긴 하지 여기 막아놔서 이게 다인데 내가 어떻게 사겠냐고 했냐면은 어 잘 봐 나 보이지 지금 어 어 여기랑 일단 여기를 어 이렇게 딱 감싸서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를 이 안에 있는 형은 다 잃어버리지 거기를 다 먹겠네? 어 아 그래? 자금력이 지금 저게 다가 아니야 돈이 더 남았는데 안 산거란 말이야 지금 음 그래? 어 지금 내가 옐로우팀한테 좀 떠봤거든 어떻게 떴냐면은 잠깐만 잠깐만 야 초대 좀 하자 선생님 여기 땅 사러 왔어요 땅 네 어서오세요 네 빨리살려 빨리 빨리 야 야 내가 너한테 3만원 줘야되지 어 아 안줘도돼 안줘도돼 안줘도돼? 그럼 2천원만 줘봐 2천원만 잠깐만 아니다 12천원만 12천원만 내가 5만원으로 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 12천원만 12천원만 알았어 줄게 아니 진짜 내가 진짜 5만원으로 줄게 돈 벌면 이름 먼저지 12천 이름인가? 내가 그럼 저기 노란색 막아버릴게 어 아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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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사러 왔어요 네네네 됐어 보냈어 어 뭐야 내 힘이 잘못됐대 어어 안 돼 빨리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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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거기 하나 거기 하나 됐어 보냈어 보냈어 거기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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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스펀지 쪽 스펀지 쪽 오 잠깐만 이렇게 하면 거기 하나 거기 하나 거기 하나 거기 하나 오케이 퐁